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타코야키를 사줄 수 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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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뽀지 어디로 꽂혔나 어우 뭐야. 어우 깜짝이야 터졌구나. 올라올려나? 안 올라오나? 죽었나? 올라오네. 못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찌르러! 뭐야 운명을 받아들였어. 맞을랑 말랑 하는데 안 맞음. 맞을랑 말랑.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저에게 죽으세요. 저에게 죽으세요. 얘 킬도 내꺼였으면 정말 맛있었겠는데. 너무 놀라서 당황했다. 1만 1천 포인트 모아서 어떻게 하시게요? P1 실화냐? P1 실화냐? P1 실화냐? P1 실화냐? P1 실화냐? 뭐야 섀도우 추적기야? 섀도우 추적기는 내가 좋아하니까 먹고. 7명? 어 근데 다들 어디있는거야 이 와중에? 아 좋은구나. 아 내 섬 착륙했다. 아 내 섬 착륙했다. 내 섬 착륙하는거 아주 불쾌한데. 아 이런. 요런거 싸울때 가야되나? 아 이거 잘못 잡았다. 자리. 자리. 잘 못 잡았다. 자리. 잘 못 잡았다. 저 친구 이색 챌린지 하나? 진짜? 이색 챌린지 하나? 뭐야 나한테 푸쉬하는거야? 아니지? 아 쟤가 너무 유리하다. 제발 어그로 끌려라. 잘 못 잡았다. 호호호... 뽀어한. 1. 2. 2. 3. 3. 쉐도우 추적기한테 안되지. 쉐도우 추적기한테 투이색! 1시나 부족하지! 쨔쥔! 좋습니다. 역시 쉐도우 추적기 내 최애 무기! 쨔쨔!